저 여자 왜 저기 있는 거야? 안 됐다. 다른 데서 만나자고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저 공주 아버지입니다. 네, 공주 아버님. 저 어디 계세요? 제가 일이 있어서 지금 커피숍 밖에 나와 있거든요. 아직 안 오셨죠? 네? 어, 저 지금 와 있는데. 아, 밖에 계시다고요? 네? 도착하셨다고요? 이상하다. 못 봤는데. 네, 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. 어디 계세요? 아, 나오셨어요? 어? 어디이신데요? 커피숍 앞이요. 커피숍 앞이요? 여보세요? 공주 아버님. 여보세요? 안 들리세요? 왜 끊어졌지? 뭐야? 왜 자꾸 그러죠? 말도 안 돼. 그럼... 저 여자가... 에어로빅 선생님? 공주 아버님? 뭐해, 당신? 왜 여기 있어? 당신. 아까 왜 도망갔어? 나한테 이상한 짓 한 거 맞지? 그래서 캥겨서 도망간 거지? 어? 야! 너 거기 안 사? 이 나쁜 자식은 거기서 하란 말이야! 너, 어? 내가 공주 아버님 만나야 되니까 참는 거야. 구경철! 너 잡히면, 어? 죽었어. 흠.